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쟌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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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가 이렇게 잘 커 쟌나무 너무 애들이 많아 팔이 흰해질렸듯 하시니 인간이 이렇게 많아 전부 다 오빠부대들 전부 다 조갑지 뭐 뽀추같은 놈 별로 만들어져 보니까 전부 다 여식아들 오빠부대들 엄청나네 엄청나네 나갔어 이렇게 많이 왔네 이렇게 많이 왔네 아휴 막미로운다 오늘은 사람이 많네 이렇게 사람이 있어 이렇게 좀 있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저쪽에 이제 그 오빠부대말고 요거 하니 운동장 넓은데 오는데 사람이 어디 있네 오늘은 오늘은 애들이 참 많이 와서 오빠부대가 더 거듭하게 와있다 이란 말씀이요 여기 멀리 보이지만 저쪽 아주 우울우울해 뭐 뭐 뭐 파리 시내 질리도 됐어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오가가 많이 커졌어 아일드한 망신 시키는 오가가 이렇게 많이 커졌네 알았어 여기서 끓이는 게시티가 조금만 너가 제일 나아 아일드한 망신이 생각나게 돼 아일드한 망신 시키는 오가가 아이 애도 엄청 많이 왔는데 전부 다 모가 같이 못생긴 애들이 오늘 그렇게 많네 전부 다 모 생겼어 잘생겨보여야되는데 꽃이 시들어서 그런지 전부다 모가같이 생겨내야되는데 내 딸이 고와여 사후가 곱다고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그렇게 시들어진 사후세월이 되어서 그런가 꽃들이 다 그렇게 죽어 이렇게 삼삼한 꽃을 찍어야지 어디가서 찍나 삼삼한 꽃들 이렇게 찍어야지 꽃을 밑에서부터 찍어야지 이뻐 이렇게 옆으로 화면을 잘 대야지 꽃이 이쁘다고 이쁘게 찍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찍히는 방법이거든요 문조사 나온 국민학생 애들만 초등학교 애들만 봉실봉시랑이 웃으면서 와서 할아버지 뭔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 우리 장미 밭에는 장미 좋아하지 그랬지 아주 봉실봉시 우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네 얼마나 이쁘는지 모르겠네 뭐 애들 조그만한 애들이 더 이쁘 바람을 찍으라고 바람만 불러 바람 깨끗으라고 이쁜 애들이 저렇게 해서 막 뭐가 같으나 마나 이쁜 애들이라 그래 남의 딸 있다 하면 안 돼 엄청나 아주 뭐 아마 한 만여 명 온 것 같애 만여 명도 더 되지 덜 되진 않아 저 애들이 저길 다 들어 갈라나 한 번 더 짓고 너무 맛있어 고마워 어느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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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